안 돼 벗당아 이거 이겨야지 뭔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야지 왕큰 형님이 영화영방에 속여야 할 순 없지 응? 안 되지 데뷔 신청 아직 조건이 안돼 일단 집중할게 이거 지면 우리집 4층인데 진짜 뛰어내린다 이거 이기면 오늘 밥 먹을 수 있다 라면 안먹을 수 있어 이겨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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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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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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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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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나갈 것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세용님 죄송합니다. 영화 형한테 처음으로 졌다.